저희들은 아마 상당히 됐으면 좋겠죠. 정말 돼가지고 그건 뭐 돈 10조가 중요합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청소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조금 말 조금 더 한 3, 4번도 오래 하는데 안동 데일리에 우리 조승열 대표가 왔어요. 근데 저랑 같이 4월달에 프레센터에서 같이 부정선거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편에 집회할 때 또 와서 연설도 하고 이렇게 귀한 분인데 이제 좀 이따가 저랑 같이 검사장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선거에 명부가 없다는 걸 선관리로부터 받았어요. 공격 못하는 거니까 기본이 이건 아까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잘 들어보시고 조 대표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들 김민전 의원 본인이 설명했는데 김민전 의원도 아니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럼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궁금한 거 질문해서 아 우리가 다 공감되어야 돼요. 오늘 특히 이제 유튜브가 하나 둘 셋 이제 4개가 찍는데 유튜브를 조금 필요 없고 이제 좀 있다가 조 대표가 하는 것부터는 조 대표만 특별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다 일단 빵에다가 다 뿌려놓으면 지금 조 대표는 지금 저희들은 이거 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 대표는 지금 서버 까도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서 천반 투표하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갔는데 내 주민등록증 냈는데 거기 이름도 없어. 근데 내가 천반인 게 통과가 됐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간단한 원리를 이미 이제 우리 조준경 대표가 이미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산실에 원래 전산실이 있어야 되는데 총책임 되는 전산실이 아니지. 정보 관리 명부를 관리하는 놈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리를 할 것 같은데 자고 시간에 조 대표하는 거는 특별히 오늘 유튜브 하나, 다섯 개를. 그 유튜브 찍어서 청취 올리면 저도 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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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유튜브 조금 올리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봉규 TV 나가가지고 이봉규하고 송창진에 가서 한 100만 구독자 해서 몇 번을 하고 나면 이거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무조건 내면은 제목이 뭐냐 지금 22대 300명 국회의원은 다 집으로 가라. 왜냐 불법이거나 바르고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키를 우리 조 대표 갖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거기다 뭐 손갈이 쇼고 같이 하고 아주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조 대표님 말씀 잘 듣고 특히 유튜브 조 대표 앞법으로 서류는 다 생략하고 조 대표님 하는 걸 잘 듣고 일단 우리 카카오톡방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내일 지난번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제가 김민준 의원 만나잖아요. 그죠? 김민준 의원 만나는데 2시에 목사님 전화 와서 한 시에 일단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좀 소유도 좀 하고 하자고 그날 한 시에 지금 송석준 의원 만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좌우좌우 금요일 내일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그럼 오늘 저도 강의 좀 잘 듣고 저는 이제 뭐 이거 파워포인트 선물 하나 그래프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프 뒤에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조 대표가 말하는 걸 잘 정리해서 아 원본을 원본대로 주고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김민준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한테 제가 전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보시고 이게 왜 원총 무효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원총 무효를 해야 되냐면 하여튼 원총 무효를 하려면 또 누군가가 해야 돼. 하여튼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누군가가 야 이 집이나 통금 국회 무효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라든 뭐 법으로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유튜브 찍고 이제 저희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초안 다 써놨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려고 편지 다 써놨는데 오늘 조 대표 말 들어보고 좋으면 또 청구해가지고 이거 뭐 그래프고 뭐고 아니 아니 원총 무효 원총 무효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가짜 반선거할 때 1학년 1반 선거하는데 1학년 2반 애가 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반장 됐으면 우리 저 이춘희 세창이 잠깐 먼저 더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저 ARS 지금 막 계속 며칠 돌리고 있잖아. 그죠? 하루에 2번 돌리고 3번 그런 거 말고 사람 수로 한 390명이 들어왔대요. 우와! 제가 목표가 50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제가 조금만 더 하면 500명 될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아까 어제 왔던 제 이제 제 문병열 박사는 이제 부장고등학교 났는데 야 장관사 트럼프가 되고 크리스마스 내년 1월달 되면 한 1만 명 될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자우들 계속 해, 헬스. 이게 왜냐면 뭐 사람이 나중에 모여야 되잖아. 그죠? 목표가 일단 500명이야. 근데 500명인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0명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무데나 크리스마스가 되든 내년 곱히는 3월달이 되든 1,000명, 2,000명만 되면 이건 1,000명 이제 써볼까? 우리 맨발이까? 언제 저 여의도에 오십시오. 그럼 한 500명 모이면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식이 이제 ALS, 물론 통장도 있지만 ALS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자우들이랑 390명 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한 500명. 한 1,000명만 되면 뭐 엄청난 거지. 그렇죠? 하여튼 자우들이랑 제일 중요한 우리 조 기자님 지금부터 유튜브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찍으니까 일단 찍고 오늘 저녁에 편집할 때 다른 거 다 빼고 조 기자님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듣고 왜 22대 총선이 기본?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써볼까고 뭐 관계없이 그냥 총선 무효. 얼마나 좋아. 그죠? 하여튼 그거를 아주 좋은 선물 가실 곳인데 아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써볼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는 거 말고 나라, 정의 이런 것밖에 없잖아. 그죠? 사증이 안무소잖아.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본인하고 똑같이. 여기 있는 분들이야말로 사증이 안무소지. 우리 오로지 공산주의 되면 안 돼. 우리 새끼들 갖고는 차 전해라고 운동하는 거니까.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안동대회 대표님. 상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소비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회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4.19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있고 나서 헛법전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저국의 민주개혁과 이렇게 됐습니다. 5.18도 좋고,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법동을 이어받았다.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거가 부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맞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선거를 시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아까 장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통계고 뭐고, 비록도 결차적 하자 때문에 2014년부터 반내 사전투표,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중요한 결정적 하자가 뭐냐? 원천 보유입니다. 뭐냐? 우리가 그 개표장에서 개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원래는 개표사항표를 다 위원검유석에서 다 검열하고 위원장이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하나. 개표사항표마다. 그런 것을 부당판사,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해서 편의사항, 그 다음은 선거국장에게 맡깁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 위원들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공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표사항표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그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개표할 때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거의 명부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그 개표사항표에 모두 나와있는 기권이고, 무효표고 기호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거기에 몇 퍼센트씩 투표했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해야 투표가 선거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 이게 선거인명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일 투표하실 때는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저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취재 때문에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 당일 투표하러 가면 선거인명부가 있죠. 신분증 내고 벌인 확인하고 그 절차가 꼼꼼해요. 선거관리위원회 말대로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면 그러나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뭐냐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투표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신분증을 주고 일단 선거인명부에 있는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일 투표 때 그리고 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하신 분들의 그 명단이 올라가 있어요. 가, 나 항목 그래가지고 가 항목에 누가, 어디서 누가, 어디서, 언제 왜냐하면 1차, 2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만 기재되어 있지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는 현장에 기표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그, 이름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투표 했으면 이름과 그 다음에 어느 투표소 며칠 날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느 투표소에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항선거 관리위원회가 원래는 저기 전라도에 있었는 거를 서버를 조항선거 아니 그 본 본청에다가 옮겨 놓고 거기에다가 통합선거 인명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종이선거 인명부는 없기 때문에 전자적으로는 있다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받아낸 겁니다. 얼마 전에 자 정보공연과 우리 그 장지원 박사님이 계속 언급하셨는데요. 자 정보공연과는 이제 와서 자 자기들은 잘못 없다. 선거 관리과에서 관리과가 총 책임 지는 겁니다. 관리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라 그래가지고 짜준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떠넘기요. 우리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정보공연과에서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사전투표자 명부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투표 구별로 투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전투표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관리사전투표 몇 명이 하는지를 하다가 그걸 점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엄버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지금요 진영총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했으나 진영총까지 받았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우리 변호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잘만 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소속에서 적용이 안 됨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죄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확실하게 확실합니다. 저도 고발 당해가지고 저는 무죄 받았거든요. 저는 진짜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구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소 그러니까 제가 은평구에서 대조동 주민센터에서 2일차에 했다. 이러면 그날 명부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시스템이 왜 그러냐면 신부증을 제시하고 그러면 보안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중투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투표용치가 발급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투표용치를 할 수 투표권사다 이런 점이 투표용치를 주죠.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명부에 그 명부란 명부 단말기가 뭐냐면 거기에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그걸 보면 우리 아시겠지만 관내 사전투표는 당연히 선거가 끝이 나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원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검수로 얘들이 법적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반역자들이죠. 반역입니다. 반역. 자 이사들이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선거 임명분을 확인돼서 투표용치를 주면 그걸 원래 봉투에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내 사전이든 관외든 그런데 관내는 봉투에 넣지 않게끔 법제화를 해놨어요. 밑에 하이법에다가 그래가지고 봉투에 안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쇠지를 못하게 하는 영향을 준 거죠. 이걸 뭐냐면 이거는 불법 이거는 원래 조한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조한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불법을 초장한 거예요. 구멍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숫자를 세지 않고 우리는 뭘 봅니까? 영부단말기에 있는 숫자만 봅니다. 그것만 사전투표록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충격적인 거는 내가 제가 너무 상상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거는 이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이 전자인정 소프트웨어 컴퓨터라기 때문에 이거를 GS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지난번 민경호 의원이나 다른 선거 소송에서 이걸 제대로 펼치지 못해가지고 그 뭡니까 GS인정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그때도 변호사들 저는 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GS인정 안 받은 거 그 자체가 감사원에 지금 감사정보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감사정보로 가 있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얘들아 지금 감사원은 왜 감사정보로 받아들였냐면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보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냈을 때 정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정보를 가지고 있고 중앙선관위 가족들 지민척 해가지고 채용비리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헌법 선관위 하고 지금 중앙선관위 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이 재판사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합동석이 다 합동석 질질 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자 이런 전부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 저 진짜 목숨 걸고 잡으러 올라가면 와도 돼요. 아주 나쁜 놈들 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왕국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선거가 진행되고요 사전투표가 자 진행되면은 거기서 아까 관에 투표 안에 그 봉투에 담긴 거는 열어가지고 패스를 세가지고 다 비교해가지고 명부단말기에 숫자 비교해가지고 사전투표록에 기재를 해요. 믿을 수 있겠죠. 그나마 그렇죠.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 경우에는 그냥 명부단말기에 있는 숫자만 보고 사전투표록에 기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사전투표소에 cctv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다기투표는 할 때는 왜 안 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부정하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2020년 사회로총선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자파에서 왔죠. 저는 자와 따지겠습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을 선사했습니다. 국가 국가를 보위하고 얘기하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것뿐입니까. 헌법을 수화해야 됩니다. 헌법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이재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는요. 아주 다 부름들이에요.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뭐냐 헌법일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학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 주의를 표방하는 그 법이고 아까 헌법전문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 광주 왜 민주화 투쟁이라고 합니까. 국가 국가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니고 국가 폭력에 이어서 자기들이 무참하게 집합을 그리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왜곡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 하나씩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뭐냐 자꾸 우리가 땀빼끼야 하는데 지금 남한에서는 자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이거 지금 국내의 힘 이거 국회의원들 자꾸 국정으로 가고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엄연히 대한민국은 여기 전쟁기전가 앞이고요. 국방부가 있습니다. 휴연중이에요. 휴연중 이걸 절대 휴연중으로 안 되고요. 다시 선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그런 구멍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자 실제로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인증도 받았고 자 그래서 개표장으로 자 그 다음에 당일의 선거가 끝이 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 임명부 등 관련 자료들을 개표장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보내서 선거 임명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임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최원이자 끝의 정착점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선출직에서 선거 임명부가 작성돼야 몇 명이 투표할 줄 하는지를 알아야 투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출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혹시 모를 선거 소속 대비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기고 규정 규칙 하위 규정으로 해가지고 더블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다시 선거 대표장에서 아까 개표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 선거 한번 보세요.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보세요. 선거 임명부로 마지막으로 대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기사요. 제가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두 건인데 세 개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온 세 건 기사를 자세히 보셔야 돼. 자세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한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대법관들 검찰 경찰 어떤 것을 잘못했고 국민을 속였는가 국회원들이 어떻게 속였느냐 언론이 어떻게 했느냐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여기 권력자들이 대통령이고 국회원이고 아까 2014년부터 사전특보했죠. 그런데 개표를 대표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게 국제선거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게 이게 진단이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 냈어요. 받아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가에다가 제가 이걸 보내줬습니다. 다 보내주고 내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정전 보도 라든지 요청하면 제가 검토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그다음에 선거과와 정보운영과에서는 대전화는 지금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이 받고 대전화는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고 지금 그래서 원정 보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저자도 무산력자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 또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지금요 무법천재예요. 그게 무법천재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권위주의 국가에 아니죠 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도 저하고 같이 밖에 대통령 일 끝나고 평상 평 그 제가 외국에 4대 선진국에 가면 우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장선생님하고도 끝나고 나서 판에 앉아가지고 이름 부르죠. 이름 부르셨습니까 그죠 같이 같이 앉아있어요. 교장실에 가도 평소도 전화 안합니다. 이런 데가 진짜 선진국 교황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 대한민국에 국회의장실 한번 가보세요. 뚝 그렇고 이런 데 권위주의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권위주의 군사 뭐 군대에서 뭐 폭력을 했다 아주 판사 판검사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것들이 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 이거 우리가 4.19 아까 얘기했지만요 잡아가라 그랬어요. 할 얘기 있으면 그래 그거라고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많이 퍼뜨리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재 교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장기원 박사님이 이 기사에 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 기사에는 제가 잘 썼으니까요. 여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래서 아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권력 선출직은요. 다 선출직이 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을 옛날 같으면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5급 이상의 직원 공무원 채용은 그 뭡니까 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퇴직한 공무원들을 자꾸 도지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퇴직한 공무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3명까지 3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3번 도지사 3번 우려 먹는 겁니다. 국민은 없어요. 여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지사 서울 고세훈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 경찰 검찰 검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군대라고 한다면 과감히 떨쳐야 돼서 이 아기의 추 윤석열부터 차별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지사 도지사 마련하겠습니까 저런 피를 통해 심정으로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이거 전국무원이 불가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외국 장관이 제 형님인데 떠나가지고요 이거 집안이고 학력 뭡니까 향후해고 학력 안동은요 안동 안동 변해야 됩니다. 이게 안동이 그래도 한국 정신문화 수도 하나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이것들이 국민 없어요 일대일 우리 일대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 맞죠 민주주의 국가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완전히 그냥 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떤 나라든 이걸 윤석연부터 차별을 하고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시임의 눈이라든지 그러니까 종북주사파 이거 빼고는 좌우할 것 없이요 부정선거는 안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지난 그 22대 대선에서 인천 미치월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거기에 제가 윤석열이 뭐 편들은 거 아닙니다 거기 인천 미치월구에서는 개표 개표 상서를 붙이는데 개표 직세 상서를 붙여놓고 조작한 거예요 거기가 윤석열이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남 남영이 남영이를 탈락시킨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 나쁜 놈 새끼가 대통령이 이권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요 국어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국어를 안 됩니다 국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 이 경찰 이 군인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역사의 제의료를 합치 않으려면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 골기호에서 이 탕가 놀이들을 몰치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요 또 자리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때문에 부정선거가 바뀌어지지 않고 여기에 또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중동 혈애바스케이비에서 기성 언론인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증설명하고 제가 지금 선거의 명부라는 게 저는 이제 공직선거 법정은 한 표지도 기간도 없고 안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게 왜 수업가를 해야 되냐면 조기관님한테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글씨를 하는데 지금 사전투표 한 사람이 아니 내가 잠깐 설명하고 그 우호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이름 뭐야 정근식이가 18만표를 더 얻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18만표 예? 전투표에서는 조결이니까 10만표를 더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놈들이 조답을 9만표를 했으면 조전여기가 8.3%인지 5%인지 6%인지 우리 국민들은 몰라 그냥 그만큼 그냥 꼬이는 데가 8.3%인지 내가 8.3%인지 믿는 거야 1.3%인지 그러니까 진짜 진짜 서울시 교육감에 주민등록증을 낸 사람은 10 보다 가짜 18만 명입니다 가짜 18만 명 그 가짜 18만 명은 18만 명은 주민등록증이 없지 그렇죠 그놈들 그놈들이 그놈들이 바로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18만 명이 주민등록증이 없는 가짜 가짜 그러니까 서버 까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조전여기가 지금 정권세기 받은 숫자 모르겠는데 정권세기가 받은 거에 18만을 뺀 그거만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컴팩스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8명은 뭐냐 1학년 일반선거를 해야 되는데 1학년 2반 애가 와가지고 18명이 투표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1학년 2반 명단 본문 거기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2반에 주민등록증 업무 넘어가지고 유령이 와가지고 투표한 게 18만 명이야 유령 유령 이게 지금 선거의 명부가 없다는 똑같은 거야 컴퓨터 컴퓨터 뭐지만 대선생인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요 우리가 주택 당 우리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에서 한동에 200명이 이제 조합원이에요 저걸 투표할 거 아닙니까 다 오지 않습니까 200명 연단이 있는데 투표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있겠죠 기권한 사람 안 온 사람 뭐 투표를 잘못 찍은 사람 그 다음에 얼마 익수가 나오고 다 투표를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으면 끝나고 나서 선거의 명부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는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명부에요 명부 그 명부 근데 그 명부가 자체가 사전투표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개표장에서 포가 전주시처럼 열표가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다섯표가 더 많이 나오고 스무표가 줄어들어도 평범은요 22대 대선에서 스무표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원리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나와서 바로 그냥 종결 처리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현주서입니다 여러분 이 꼬라지가 괜히 이게 지금 기고한 이 법관들 이 새끼들 말이야 다 쓰러야 되겠죠 네 어 아주 고개 들통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굴하게 이런 나쁜 놈들 악의 악의 무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걸 할 게 아니에요 너 이 새끼들 누가 주인이에요 이 나라 우리가 주인입니다 너 당장 내려와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요 요 권한 가진만큼 그죠 대통령이 가장 크겠죠 이런 걸 이렇게 지났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그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다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진실의 힘은 거짓 아 진실의 힘을 거짓은 절대 이길 수 없고요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거를 어떻게 지켜내는가 이제 그걸 할 차례가 순서가 맞다 이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기자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아 저는 저 조충열 기자님을 한 4, 5년부터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보신가 거기에서 촬영하는데 내가 거기서 조충열 기자님하고 조충열 기자님을 조충열 기자님을 여기 있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오로지 서버 까만 해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희망이라면은 내일 내일 기자회견을 한정 끝장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난 혼자 가서 한번 다이렉트로 붙어보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조정성과 조정성 선정 기자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치료권하고 조정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저걸 해서 그 그 저기 그 기자 거기에서 한번 거기에 나가서 출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출석을 좀 했으면 자 여러분 걱정 걱정하시는 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 아닙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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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핵심은 이게 기자 문이니까 거기에 기자 회견을 한다고 네 예 자 그게요 잠깐만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자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어선 안 되거든요 한국이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저 베네수엘라처럼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베네수엘라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 온 나라의 직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때 선지국에서 미국이나 자 트럼프가 되든 그 뭡니까 헤디스가 되든 상관없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국민들이 정말 살 수 있는 영향이 됩니다 를 보는 겁니다 그 영향이 안 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도와주도 죄송합니다 안 도와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 조충률 안동대회의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거가 차고 넘쳐도 결론은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링명을 해야 됩니다 헌법일지를 수여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이 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성도 수사하지 않으면 내일 기자들하고 또 짝을 치는 고수급이고 임기웅보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자유이 없으니까 무위 말하고 국민들이 링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조충률 대표기사님 네 사회로 부정성도 이외에 이창년 사회로 부정성도 이외에 장시간 정말 조중동 KBS MBC SBS 이런 메이지 언론들이 부정성도 진실을 도도하지 않는데 끝까지 지배되어 주시는 우리 안동대회 조충률 대통령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충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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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